안녕하세요. OTA TV 영업마스터 이석 부장입니다. 오늘은 커피농장, 커피 어떻게 제조하고 유통하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경주 커피 체험농장 K-PARMOS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K-PARMOS에 도착했어요. K-PARMOS는 커피 체험농장 민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랑 함께 둘러보아요. 오경초경, 오경동원 먼저 한번 둘러볼게요. 하우스 안에는 다육이와 야생화가 있네요. 조경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농막이 여러 동 설치되어있어서 농막 체험도 할 수 있어요. K-PARMOS 카페 커피농장 체험장으로 들어가 봐요. 커피농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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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농 예쁘고 아기자기한 분재들도 많이 있어요. 잠깐 걸었는데도 힐링이 되네요. 너무 좋았어요. 꼭 제주도에 있는 수목원에 온 것 같아요. 커피 열매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많은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케이 파머스는 커피 체험 농장이에요. 커피 추출 체험, 로스팅 체험, 따서 벗구고 커피를 내리는 체험을 하는 따봉네 체험, 그리고 1박 2, 2박 3일 커피 투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케이 파머스에 오면 커피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예약을 하고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요. 커피도 마시고 쌀과자 누룽지 스낵도 맛있게 먹었어요. 경주 커피 농장 체험, 케이 파머스 커피 추출 체험, 커피 로스팅 체험, 따봉네 체험, 커피 투어 프로그램 정말 기대되네요. 커피 체험, 케이 파머스 커피 체험 농장, 케이 파머스, 문의 054776-1727 로 연락 주세요. 넉막 체험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힐링하면 좋겠네요 다음편에는 황기단길에 있는 카페 디디어츠 세임을 소개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주 커피 체험농장 K-PARMOS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OKTV 영원한 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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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